사회 구석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워침 코너입니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박래군 4.16재단 상임위자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한 분 더 모셨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김승길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뭐, 처음부터 여쭤보기 참 무거운데요. 그, 당시 상호천장님은 단원고 2학년 9반, 진윤희 학생 어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네, 참사 10주기 지나서 함께 모셨는데요. 네. 아, 이거 뭐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어떠십니까? 지금은 10년 지나셨는데. 네, 벌써 10년이네요. 저희가 1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저희가 10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정말 벌써 10년이 됐어요. 정부와 싸우다 보니 10년이 벌써 이렇게 지나버렸습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저희가 하려고 했던 진상균형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에 활동해왔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가 생명안전공원을 안산에 건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을 아직 한 곳에 모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모공원이 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좀 많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주기에는 우리가 그곳에서 기억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왔었는데 그것이 아직 건립,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고요. 또 건강도 많이 나빠진 가족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길면서도 짧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길면서 짧은 세월 동안 세상은 좀 나아졌습니까? 보시기에. 어머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희가 나아질 거라고 싸웠는데 저희가 8주기 때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또다시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서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보실 때 또 놀라셨겠습니다. 또 충격, 그때 충격. 네, 저희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우리가 8년을 그때, 8년을 싸워온 시간이 헛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또 서울 한복판에서 참사를 당했다는 것에 믿을 수 없었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10주년 맞아서 여쭤보는데 다시 한 번 좀 상기하는 부분에서 이태원 참사랑 세월호 참사였던 일맥상통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가가 부재했거든요. 그리고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진상규명도 하려고 하지 않고 책임자들은 자기 변명만 했었고 책임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진상규명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유가족들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핍박이 똑같이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나쁘게 이걸 학습을 한 것 같아요. 더 못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가족들 모이는 것도 막았고 그리고 애도하는 것도 막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더 나쁘게 윤석열 정부가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게 있는데 교훈을 잘못 배워야 할 게 나쁜 것만을 학습했다 이 말씀이시죠. 어머니 지금 유족들 10주기 전국 순회하시죠? 네. 목표는 뭔가요? 저희가 10년을 쌓아온 것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쌓아오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아직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또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알리기 위한 것들로 도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주도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호가 도착 지점이 제주도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세월호가 닿지 못했고 그리고 거기 세월호에 타고 갔던 사람들이 갈려고 했던 성산일출봉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갖고 그리고 제주시청부터 제주항까지 저희들이 행진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진도로 넘어와서 팽목항에서부터 또 진도, 군청까지도 행진을 했었고 오늘은 목포로도 넘어가고 내일은 강주로 갑니다. 그러면서 저희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 그리고 저희 세월호 갈던 단체들 10주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10년 동안 함께했던 분들을 만나 뵙고 싶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견디고 살아왔다. 고맙다는 인사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분들 다시 한 번 모았으면 좋겠다. 10년이라고 하는 게 10주기라고 하는 게 마침뼈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돼야 된다.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안전한 사회를 살려면 이 참사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다시 한 번 기억하고 다시 한 번 출발하자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이런 행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까 행진 말씀 여쭤보다 제가 어머니께 그 행진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세월호 유족분들이나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한테 이 인사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정말 그분이 어떤 유족인 걸 알면 저 같으면 그 인사를 그분들한테는 못할 것 같아요. 안녕하다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아서요. 그런데 행진 제목은 또 마침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자식들을 보내고 나서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을 듣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시죠. 그 인사를 하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어떻게 안녕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안녕하십니까 를 다시 여러분들은 안전하십니까 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살고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시면서 안전한지도 묻고 또 그곳 지금 살고 있는 그 곳들이 안전한지를 묻는 의미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 인사를 유족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어도 유족분들이 거꾸로 물으시는군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안녕하다고. 네. 묻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런 것 같고 대화도 하고 그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진단에서 구호를 걸었던 것들이 요구사항들을 걸었던 것이 단지 세월호 관련한 세월호 추가 조사도 필요하고 또 기록도 공개해야 되고 또 국가가 사과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우리는 안전권을 보장받자 생명안전기본법도 제정하자 그리고 이태원특별법 이태원 참사특별법도 제정하자 이런 요구들도 같이 걸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행진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도 함께 하겠다고 그런 요소를 밝히고 있고요. 곳곳에서 시민들이 계속 결합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15일, 16일 날 3월 15일, 16일 날 안산부터 서울까지는 1박 2일 다 쭉 걸어올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참거 당하신 지 10주년 지났는데요. 그동안 여러 정부의 대응을 보셨을 텐데 지금 어떤 정부의 대응 중에 가장 어떤 유족으로서 가슴이 아프달까 혹은 분노한달까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가요? 참사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들을 해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다 돌리고 그냥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너무 화가 나 겁니다. 그렇죠. 이탐구 참사 때도 왜 거기 가서 놀러가서 그런 얘기를 했냐고 하는수록 개인한테 자꾸 책임을 돌리거든요. 이게 재난의 교훈을 찾지 못하는 못하게 막는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간 거는 개인의 자유고 그런데 그거를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거잖아요. 세월호 참사했다든지 거기 수학여행 갔고 거기 승객들이 자전거 타러 제주도 가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용유초등학교 동창들도 거기에 환갑을 맞아서 제주도 여행을 갔던 거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참사가 나고 나서 왜 거기 놀러갔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죠. 이태원 때도 마찬가지고요. 일상을 누리던 국민들이 사망을 했는데 거기 국가가 니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책임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사님 보시기에는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이 진상규명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세요?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10년 동안 국가 조사기구도 세 번이나 했고 몇 번을 갔다가 했고 그런데 봐라 진상규명 안 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런 진상규명을 요구한 유가족이나 피해자들 또 시민단체들을 요구를 해요.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과연 진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최대한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느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박근혜 정권 때 이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활동 못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인원이나 예산이나 충분히 주지도 않고 조사기관도 부족하고 권한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막판에 보면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게 봉인돼 버렸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확인된 문건이 자료가 무려 68만 건 가까인데 그중에서 2000건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래놓고서 진상규명 조사를 지키고 만들어봤자 안 된다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적반하장인 거죠. 진짜 정부가 국가가 이런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취해주고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협조하고 이러면서 진상규명을 진짜 위해서 진력을 다했다. 할 만큼 다 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상규명을 못하도록 막을까라고 하는 속에서 나온 이런 결과를 가지고 곧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런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이전에 재난 참사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들을 진짜 소홀했습니다. 빨리 덮어버리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는 그렇게 못했던 게 유가족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들을 계속해왔거든요. 계속하니까 그걸 무조건 덮지는 못하고 사회적인 어떤 민도도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무조건 덮지는 못하고 하기는 하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못 만들어줬다. 그런데 이게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교훈을 못 찾았으니까 재발 양방지 대책도 제대로 못 만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 재앙이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실수벌이 참사들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34년이 걸렸거든요. 34년.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는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상규모형은 분명히 지금 이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유족들의 한풀이가 아니고 그렇죠.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그걸 왜 막는지 막는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죠.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진상규모형 싸움을 한다고 한들 죽은 자식들이 살아 돌아가고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또 그 진상규모형 과정과정에서 얼마나 그렇죠.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시겠어요. 매번. 그 작업 자체가 고통스러우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대통령은 행사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렸잖아요. 국가가. 정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해줘야 될 수장이잖아요. 대통령님. 그런데 이것을 지우기에 바쁘고 그러는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똑같이 우리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잊혀져가는 상황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도 있으시죠? 어느 정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참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에서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는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경우에도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어머님 보시기에는 우리 이 비극이 잊혀져가고 있구나 생각하실 정도렸던 10주년인데 다들 잊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는 다 살아있다고 저는 믿고요. 그다음에 또 기억하는 척하기에는 너무나 그 상황을 떠올리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지나가려는 분들도 저는 적지 않다고 왜냐하면 당하신 참사가 이 세상 부모들은 약간 떠올려도 공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그 고통의 어떤 상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남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고 힘든 거지만 그런 재난참수 고통을 마주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안전사회를 원한다면 참사를 기억하라.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재난이 반복되고 앞으로 닥쳐올 재난들의 예측이 많이 되잖아요. 기후위기와 결합해서 복합적인 재난위기들이 재난참사들이 더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럴 수록에 세월호 참사를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걸 풀어갈 것에 대해서 요구를 같이 해가고 그래야만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명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도 모으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래국 이사님 저번에도 이 자리 나오셔서 지난주에 세월호 다큐멘터리 방영 연기된 거 KBS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총선에 영향을 준다. 총선이 다 끝난 다음에 방영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총선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고요. 재난을 자꾸 정치화 시키는 게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이 아니라 정권에서 또는 KBS 같은 국민 재난방송인데 여기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트라우마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나 이런 걸 들여다보겠다는데 그것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데 그게 왜 정치인지 압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은 한 30초 40초 남았는데요. 정부와 국민들께 하는 호소 한 말씀해 주시고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KBS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KBS는 국민 재난방송이잖아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그 본분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지 똑같이 재난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명에 존중되고 안전한 사회 만들어가는데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멀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김순길 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 모셨습니다.